꿈에서 본 사람과 똑같아요. 이것도 인연인가 봐요. 교통사고로 입원한 병원에서 있었던 같은 환자와의 우연한 만남. 어리둥절해 하는 제게 그분은 좋은 진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화들짝 놀란 건 그로부터 몇 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주머니, 조상님들이 배고프다고 하소연하시네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대순진리회를 다니고 있는데 태울 줄을 읽으면 몸도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같이 가봐요. 저도 모르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 그 여성분이 태어나자 대순회관에 함께 방문했는데요. 신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김여사, 이여사, 선배 신앙인은 도선님이라고 다르게 부르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정을 붙여 다녀보기로 했는데요. 같이 다니던 신도들에게 천도제를 권유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중에서 절반은 자신들이 나눠서 사비로 쓰는 구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후 마음이 떠나버려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됐는데요. 1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이후 어영무영하던 저는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사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다니지 말고 다른 사찰 미룩 부처님께로 가라. 아버지가 너를 오라고 하신다. 그날 이후 그 사찰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한 달 정도 됐을 무렵 또 기억에 남는 꿈을 꾸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 꿈이었는데요. 미룩 부처님께 다니면서 상생방송을 봐라. 조상님들이 너 덕분에 밥도 먹고 공부도 해야 된다. 저는 다음날 바로 TV 채널을 돌려 상생방송을 찾아 시청했고 이후 도전 퀴즈 업무도 했는데요. 상담실 안내로 서울 강북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이후 부처님과 도생님들의 도움으로 상재님 진리 공부와 정성수행을 마치고 지금은 입도식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참진리로 인도해주신 조상님 상재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앞으로 열심히 신앙하여 열매맺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결혼 이후 남편의 사업 실패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제가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힘든 생활이었지만 아들과 딸은 바르게 자라주었고 지금은 둘 다 결혼해 가정을 꼬리고 있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 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무렵 큰고모의 영향으로 천주교 신앙을 했어요. 이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동네 아주머니의 권유로 시작한 불교 신앙 상재님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 불교 방송을 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음속엔 의문이 가득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채널을 돌리던 중 우연히 발견한 상생방송 꾸준히 시청하던 중 시청자 상담실로 연락해 다양한 서적을 받아 읽은 후 마침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 이야기를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냥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그만이겠지 생각하던 저는 인생의 소중함과 참의미를 깨우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상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진리 공부를 하면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입도 이후 조상님 천도식을 꼭 해서 보은하고 싶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 아닐까 하는데요. 삶의 마지막 숙제를 풀었고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상제님 진리로 인도해주신 조상님 앞으로 열심히 신앙해 사람을 많이 살려내는 참두생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